안녕하세요 뭘 수사하려고? 어 술 식사 술 식사 난 잘 없어 아침에 회사에서 놀읍시다 오늘 안 자고 가? 오늘 안 자고 가? 아 오늘 집에 가야 돼 오늘 집에 갈까? 오늘 집에 가야 돼 가야 돼 갈게 들어가 현수씨 어디 갔어? 빨려 왜? 몰라 와 개맛이겠다 뭐냐 이거? 이게 뭐 어디고? 아 안녕하세요 야 술을 왜 이렇게 좋아할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법 금지 안녕하세요 불법 금지 새해를 맞이하여 버키니스트를 쓸 거야 그거를 그냥 해줄게 그 대신 그 다음날 그냥 시키는 걸 다 하는 거야 뭐해? 네? 불법 금지 안녕 안녕하세요 불법 금지 불법 금지 불법 금지 불법 금지 불법 금지 불법 금지 어떻게 해 지금 시키는 거 혹시 혹시 불법하는 거야? 아니 날짜를 아니라 날짜를 합의를 하고 해야 돼 그냥 아니 오늘을 공정해야 하는 거니까 아니 오늘은 평소 힘낼 수 없는데 지금 오늘 하는 사람이 없어 아 힘들다 둘 세팅을 해오봐라 야 야 잠깐 하나 하나 물어볼게 네 그럼 내일 너네 뭐해요? 자 일단 쑥 냉장고에 술을 넣었습니다 술 씩 어? 아니 하는데 우리도 좀 적응할 수 있으면 필요하지 않나? 그럼 내일도 우리 명의 날 아니지 우리도 적응할 수 있으면 준 거야 아니 아니 그냥 쓱 가만 오 술 씩는다 술 씩는다 아 술 씩는다 좀 더 떨어지는데 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많이 사왔냐 먹고 죽을려고 오 이런말 남아야겠지 왜? 눈치주면 안 되겠지 어 저기 현선생님씨 술 다 냉장고에 넣어놔 가지고요 저기 뭐야 안주는 뭐지 오늘? 시킨 거 아니었어 미리? 뭐 약간 숙성애라던가 숙성애라던가 어 숙성애 숙성애요 숙성애 초밥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잇썸킹 유노 약간 예예예 예예예 그렇다고 또 숙성애 하나만 시키는 건 아니겠지 아 예예예예 센스 있을 수 있지? 오케이 기동 센스 믿어봐요 나도 뭐하지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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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님들을 모시게 될 미스터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하하하하 아 지금 소주는 안 먹고 지금은 맥주로 간단히 갈 거니까 맥주 워너스 준비해 줄래? 아 예 하하하하 우리 참고로 필라이트 초록색이다 예 됐어 그냥 해? 네 그냥 해? 아니 아니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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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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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급스러워요 하하하하 어 기성이 오늘 좀 밀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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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무료하지는 않으세요. 살짝 무료한 거 같아요. 눈은 절대 안 맞춰. 잠자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2021년 중에 제일 손꼽는 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 있잖아. 손 있어. 우리 서로 애칭을 정해서 애칭 부르면서 노는 거 어때? 애칭 정해보자. 대신에 여자들끼리 노는 거 느낌나게 너네 화장해 줘도 돼? 우리가 원래 하는 거 맞대지? 기순아? 기순이 할래? 그래. 유리. 유리? 유리. 유리야. 유리. 유리. 어쨌든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유리. 어? 내일 그러다 지진다고? 어? 너 지진 싶어? 아니. 너 화장 안에는 쫒아야 원래 있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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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이제 할 게 있어. 우리가 너네한테 이걸 틀어줄 거예요. 몰라? ja laure 여자끼 같이 놀랐고 어トcaこと somebody 또 사쿠람보를 저리erst mão. 후람보가 여자 equality? 아니 안 놀아야 돼. 너네한테 통 건강해. 나 한 시간에 쫒아야 원래 있어. 쫒아 눈게 아닌거. 서커런거 알지? 우리 서커런거 해봐 하이 시스텔루 해봐 야 근데 너 왜 좀 느리냐? 하이 시스텔루 하이 시스텔루 기분 시작! 하이 시스텔루 대충 한다 하이 시스텔루 아구 귀엽게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뭐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야 하이 시스텔루 Сп루야 좀 드세요 아우 하워 becomes 마음이 하이 바이 겨울하고 피하 싸우는 면 그게 뭐야?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이게 기술이라고 잘해 어 기술 잘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 잘해 잘해 아 잘해 잘해 아 이건 참하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우정도 진짜 노력하? 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입에서 이걸로 젤라야? 제일 천천히 먹어야지. 제일 싹 가로차시네. 거짓말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 같아. 진짜 맛있는데? 아, 그거 내 코. 내 코? 내 코 왜 먹어? 내 코 왜 먹어? 이게 아빠야? 야, 이거 뼈 달리만 있는 거 같아. 내가 초콜릿 뭐야? 말이 생마나 주던가, 어? 애기야. 야, 내 옆에 일진 누나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 내 옆에 진짜 전부 양아친 누나 한 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죄송해요 누나. 다 했어요. 그 누나는 빨래 안 나와서 잘 틀어줬네. 잘 틀어줘야 된다고. 이거 아니야. 나 한 번만 믿어봐. 아니야, 밥이 필요해. 파티 다잉. 이거 아니야. 밥 살 때 이거 먹고 마. 아아악! 너무 아파. 아, 너무 허픈데? 미안해, 미안해. 아, 나 때렸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빨리. 아, 아파. 지금 안 때리잖아. 자아 야 제희야, 라면 한 입 먹어 술 닦기 할 거 같아, 내가 오케이 왜 왜 왜 왜 털어났나? 렛이 렛이 출리 가자 역시 힘들어 일도 안 힘들어 어필어 어필어 아 잘했어 아 힘들어 일어나야 돼 일어나 아 드디어 하고 싶은데 아 드디어 와야 불타신다 바 chyba 바니 오케이 바니 하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우리venir 호동자 처음 보러 보이는 따로, 한 sunglasses 아 귀여워 어? 응 아.. 잘하지 왜 울어? 현서야. 너 주사 바뀌었어? 술 배우고 오는 걸로? 왜 울어? 아 진짜 울어. 박현서. 갑자기 오는 이유가 뭐야? 그걸 얘기해봐. 아니야, 너 왜 미안해서 오는 거야? 한 컷 딱딱해. 우리한테 뭐가 미안하지? 너 촬영에 내가 보태를 뜨는 거 같아서 울어. 야, 미안하게 보이냐?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내가 그러고 말하니까. 너도. 야, 미치다. 이제 힙합 방에다가. 저 꼭지 붙여 놓은 거 뭐지 이거? 맨눈! 야, 조용히 좀 해. 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왜 온 거야 지금? 기둥이 탭에 온 거라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 사귀는 줄까 내가? 이런 말이 너무 힘든지. 딱 3일만 사귀는 줄게. 어, 그럼 뽀뽀해 지금. 아, 셧더팍아. 아빠 살고 뽀뽀해. 4일만 뽀뽀해. 아, 뽀뽀해. 쟤. 환 낫겠다. 이제 현서 잘 거야? 같이 살래? 살 거야, 갈 거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야, 친구야. 잘 자라. 아, 일로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야, 뭐야 씨. 아, 야, 야, 야. 내 신방만 줄게, 가자. 응. 아, 야, 야. 잘 잤어, 어제? 아, 야. 야, 야, 야. 얼마나 걸려요?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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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오빠. 엄마, 행복하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